경빈장 입장하십시오. 입장체에 참여하셨고, 교활별스 사주실 거고요. 경빈장 내에서는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랬습니다. 경빈장 내에서는 PCG 금지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비예매 좌석, 저희가 빨간색 페인트 붙여놨는데 비예매 좌석에도 각석이 궁금합니다. 시설 이용식, 화장실에 의하실 때이나 수립부로 이동하시기도 하고, 사회적 더 우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울음 찬, 힘찬 목소리가 이런 학습착화는 울려 꺼졌으면 좋겠지만, 긴 것만의 육석 응원형 경빈장에 의해서 가지고 계신 플랩어로 열심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주시면 대단히 희망했습니다. 자, 오늘의 에스카즈의 다양한 이벤트에 함께 할텐데, 루트리트의 한테는 춤춘진한 스코어, 롱소와 함께는 가위바위로, 파워바윙스와 함께는 능싸고, 라이프즈, 듀프트 타잉 등 다양한 이벤트 함께 할 겁니다. 레지원에서 함께 힘찬 진한 스코어와, 힘찬 진한 할거고요. 앱을 통해서 다행히 수 있는 박스, 첫 곡장 맞추기 루트리트의 한테는, 퀸트 타잉, 다양한 이벤트 함께 즐기시면서, 오늘 10개의 이벤트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민 S&H가 계속해서 꼭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는 더 높고, 단독으로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의 압복을 응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안 까먹었지요? 안 까먹었지요? 자, 플랫폼 접어서 머리 올려주시고, 음악이 나오면 힘차게 받으실 거고요. 혹시나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나오면, 더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S&H 공통기장도 시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투 스테이크아웃! 아니, 박수 안 해도 되겠어요, 정말. 오늘, 조금만 세우세요. 계단장 불러, 돌려! 크게! Arabic 알겠습니다. 2B vem AK farb рахormal 연상 inadvertence 안녕하세요! 안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참고해주세요. 네, 박수.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수. 오, 이겹치겠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박수가 에스켄하이 측에 연주승을 이끌 수 있다는 걸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폭날 때까지 에스켄하이 측에 승리하는 순간과 에스켄하이 측에 연주할게요. 여러분, 박수. 죄송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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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